저는 선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소중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선한 사람이라고 하면 사회적인 지위가 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었죠.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닌데 아버지도 아프시고 어머니도 전문 지식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 아주 어렵게 생활을 하는데도 그분은 무슨 TV에서 산불이 났다 이재민이 발생했다 수재민이 발생했다 그러면 꼭 잊지 않고 그 전화 ARS로 모금 후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돈 몇 천 원이라도 보탬을 주려고 전화하는 모습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본인 형편도 어려우신데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이 참 천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